네,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주택들을 많이 구매를 하셨었고요. 현재 몇 년 전만 해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등록 가능하고요. 10년짜리 등록 가능하고요. 그래서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양도세 아니면 보유세 이런 것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독소조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수정돼서 다시 이번 달 22일 날 또 이것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설 의무조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그러니까 보증금에 관련된 부분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을 서고 각 은행사에서 그 금액을 대신 납부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형태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된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아직까지 말소되지 않았거나 아직까지 잔여기간이 남아있으신 분들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주택임대사업자였었거나 주택임대사업자이면서 지금은 주택임대규무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새롭게 주택임대사업자 내신 분들도 포함된 겁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회사는 이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 보증, SGI의 서울 보증보험회사에서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HUG 쪽으로 더 많이 신청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 보증보험사는 이제 어떤 사설업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증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내가 해당된다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좀 미리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빨리 더 찾아가서 진행시키는 것 같고요. 각 지역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를 또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진행시키려고 했었냐면 보통 민간임대특별법의 65조에 의해서 이걸 위반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작년에 발표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7월 14일 날 구토구통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수정을 해서 가결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징역이라는 부분의 조항을 빼버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죠.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최대 금액을 3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가 3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가 3천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3천만 원 이상을 받지 않고 3천만 원 이내에서 벌금을 매기고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부분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에는 빠졌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22일날 또 본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 내용이 이제 확정이 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법령을 어겼거나 과태료 대상이 되게 되면 현재 임대사업자를 지자체가 사업자들만 직권으로 말소를까지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아니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겠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직권 말소와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과태료 이렇게 이제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보증수수료는 일단 임대사업자가 전액 다 부담을 하고 실제 추후에 25%를 임차인에게 받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내는 걸로 되어 있고요. 뭐 나중에 이제 25%를 임차인에게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임차인이 내가 왜 그 25%를 냅니까? 이제 집주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실제적으로 모든 보증수수료는 다 임대인이 돼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상은요. 2020년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즉시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이후 잘 계산하셔서 작년 8월 18일 이후에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실제적으로 현재 임대를 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8년도 이전에도 등록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8월 18일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행 1년 이거 유예 기간이 이번 달 8월 18일까지예요. 그러니까 8월 18일 이전에 만약에 임대차가 계약이 개신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임차인을 놓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증권 의무가 없지만 8월 18일이 딱 넘어가는 순간에는 무조건 어떤 물건이든 간에 전월세 똑같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후에 재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보증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주택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건설임대주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주택단지에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소형단지, 연립주택단지 이런 것들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 대상 금액은 실제적으로 전액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액이고요. 현재 보증금에 대한 전액을 다 보증보험을 발행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일부 보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액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해당 건물의 사용 전, 실제 임대보증금 전액을 하되 예외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일부 금액, 담보권이라든가 설정금액, 임대보증금이 담보권이 있을 수 있고요. 설정금액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전세금이 있을 테고요. 이걸 합친 금액이 현재 주택가격, 현재 주택가격의 60%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실제적으로 60%를 넘게 되면 이거는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안 되고요. 60% 실제 주택가격보다는 현재 주택가격보다 임대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이 더 낮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금액이 0인의 한 경우에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거의 똑같다 한다는 얘기는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보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금액이 넘는 경우,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저당이라든가 전세금액이 주택가액, 주택가액은 실제적으로 보통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느냐 하면 주택의 기본적인 공시가격이 있을 테고요. 거기에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아직 책정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가의 60%, 주택가격의 60%를 기준으로 잡고 그 금액에서 실제적으로 전세보증금이라든가 근저당익이 들어가 있으면 그 금액을 합친 금액이 넘느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넘는 금액 차액만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도 이제 보증금을 전세를 전환을 해서 진행시키는데 보통 실제적으로 보통 임대차보호법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그 집이 잘못되거나 보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최소 이 금액만큼 무조건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준다는 금액이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입니다. 서울시는 5천만 원까지고요. 그다음에 과밀 억제권, 서울 제외한 과밀 억제권, 세종시라든가 용인, 화성, 김포 같은 경우는 4,300만 원까지고요. 광역시, 광역시에 들어간 지역들,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까지 다 포함됐고요. 그래서 과밀 억제권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광역시는 다 들어가되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과밀 억제권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이 제외한 금액은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까지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선적으로 임차인한테 먼저 변제를 해야 될 금액이 이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월세를 놨었을 경우에 순수하게 대출 금액이 없이 그냥 월세를 나눈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증액은 보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우선 변제 금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연히 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해당 상황이 없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보증 여건이라든가 현재 가격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주요 보증 여건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건지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해당 주택의 압류라든가 가압류, 가처변 등이 없어야 되고요. 거기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엔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비율이 60%까지만 해당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부채 비율도 선순위 채권과 임대보증금, 주택가격의 100% 이내에 대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넘게 초과하게 되면 현재 실제적으로 100% 초과한다 하더라도 별도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증서 등의 설정 시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주택가격 같은 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 진행시키느냐.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공시가격.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고요. 공시가격은 현재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보통 공시가격 기준은 9억 원 미만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130%까지. 그 다음에 9억 원에서 15억 같은 경우는 130%. 그 다음에 15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120%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170%. 그 다음에 현재 160%가 되는 현재 9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15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1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공동주택은 다세대와 연립아파트, 단독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주택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시가는 120%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립주택 가격이 3억 원인 경우에 주택가격은 3억 9천만 원. 주택가격은 3억 9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0%이기 때문에 여기에 60%가 되겠죠. 여기에 60%가 말씀드린 대로 선순위 채권이라든가 보증금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기준으로 잡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색깔이 다른 도표로 만들어진 것들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이번에 수송 가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연장 같은 경우는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실제적으로 현행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임대 중에는 임대체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개선을 했는데 이걸 현재 실제적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변경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면제 사유가 신설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임대보증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을 동의한 경우도 들어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임차인이 보증회사에 준한 기업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부분을 수수료를 임대인이 낸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거는 면제 사유가 된다고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또 그다음에 부기등기가 있는데요. 부기등기는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거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현재 사업자, 임대사업자다 아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 공공건설, 임주주택, 현재 우선 분양 전환 대상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 나머지 주택에 다 해당되는 거고요. 기존의 주택들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기등 신청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법 시행이 2020년도 12월 10일 전이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날짜가 보통 2년 이내 2022년도 12월 9일까지는 유예가 되는 거로 그래서 내년 12월 9일까지는 부기등기는 유예가 됐다. 그러니까 그 안에까지만 진행시키면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도 유예가 되기 때문에 내년 12월 9일 이후에 100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부기등기를 했을 경우와 부기등기를 하게 된 민간주택 임대등록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말소가 자동말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신청을 해서 말소를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증보험이죠. 보증보험 증권으로 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심도 깊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보증보험